지금부터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에서는 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는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온 국민에게 상당히 긴박했던 하루였죠.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직무 배제 징계 청구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에 집행을 정지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공개의 정책을 정지시켰고 윤석열 총장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천정 SBS 법조팀 기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 감찰위원회의 의견 모은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법치주의 회복에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있어서의 어떤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어떤 갈등은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있었던 행정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금까지 처분 자체가 헌법 12조에 정한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고 나아가서 말씀하신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추 장관의 세 가지 처분, 징계 처분, 직무 정지 처분, 수사 의뢰 처분 모두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라는 것이 헌법적인 의미를 얘기한다고 하면 헌법 12조에 말하는 적법 절차, 한마디로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만이 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절차 자체로서 위법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나 법무부 내에 있는 감찰위원회 모두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적법 절차가 침해됐고 그것 또한 중대한 침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주의의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변호사는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또 법무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본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흥결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행정법원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훼손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했죠? 네,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1차장, 2차장하고 직접 통화해 본 건 아니고 그리고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반응은 개인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공식적인 워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나 앵커께서나 저나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검찰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렇게 항상 생각되죠?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이 사의 표명 같은 경우에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사표 내셨어요 물어봤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안 냈으면 안 냈다고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의설이 나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소문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혹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소문이 퍼지는데 그거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그리고 그게 확인 여부 이런 것도 언급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장, 2차장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에 인사를 통해서 안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국검찰청의 모든 검사 또는 검사장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이른바 주요 보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이 특별히 인사를 배치를 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왔던 언론 보도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봤다 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차원에서 해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해명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퇴직하기 전에 이제 내가 나가면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계산을 해 봐야 되니까 이런 거를 총무과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처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 부서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사직을. 그런 추측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측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보도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검찰 내부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고 오늘 새로운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고기영 차관은 왜 그만둔 겁니까? 법무부 차관은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의 측근 중의 측근 아닙니까?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소문과 제보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뒤섞여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소문이고 어떤 게 가짜 뉴스고 이게 헷갈리실 텐데 고기영 차관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징계위원회를 이제 원래 어제 개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늘, 죄송합니다. 징계위를 원래 오늘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위를 오늘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고기영 차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수용하지 않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고기영 차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학명은 아니고 어쨌든 반대 의사 지금 징계위원회 여는 거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뭐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된 거는 이제 예정대로 오늘 징계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 고기영 차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건 확인된 거고요. 다만 고기영 차관의 의사가 징계 자체에 대한 반대인 것인지 오늘 징계를 여는 것에 대한 반대인 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됐을 때 많은 검사들이 의견 표명을 했는데 전국 검사들의 대부분이 이번 직무 배제 조치 위법하다,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전국에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에 이제 이른바 지청 단위, 지청이 있고 그 상위 단위가 지검이 있고 그 위에 고검이 있는데 보통 지청하고 지검에 실무를 하는 검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지청 단위 이상의 모든 검찰청의 평검사 일동이 반발, 반대 의사를 공식 성명으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검사가 반대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임찬종 기자나 우리 최진혜 변호사도 변호사로서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있는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끔씩 이른바 검란이다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어떤 항의적인 차원에서 옷을 벗는다든가 아니면 대검 중수장이 옷을 벗거나 이런 케이스는 있었지만 이와 같이 전국적인 지검 단위, 지청 단위의 검사들까지 해서 의견을 발표를 하고 했던 케이스는 제 기억상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들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이번 정권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검찰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해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집단적 의사표시 자체가 검찰개혁에 반기를 드는 듯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검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사들이 봤을 때에 이게 과연 진정한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크게 핵심이 하나가 검찰의 어떤 힘을 나눠 놓음으로 해서 인권을 보장을 하고 나아가 그게 한 축이고 또 하나가 이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미 이제 검경 수사권 독립을 통해서 검사의 어떤 권한을 좀 쪼개놓는 것은 이미 끝났는 상태에서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추미애 현 장관이 예전보다 더한 정도의 어떤 검찰에 대한 자기 어떤 정치적 어떻게 보면 밑에 순취시킨다 그런 어떤 생각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청 단위에서 1명, 2명 글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이른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폭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고검, 지검, 지청까지 있는 편검사들부터 이제 검사장까지 전부 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했던 것은 대한민국 사상에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편을 드는,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 옳다는 검사들은 극소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뭐 공식적인 의사 표명을 한 결과를 따져봐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여권에서는 이게 검사들의 결국은 검사 동일체 원칙, 또 검사들의 어떤 기득권 의식, 뭐 이런 부분 때문이다, 이런 게 문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혹시 검사들은, 검사들도 그런 비판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검사들은 당연히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대부분 표명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행정법원 결정문에 집행정지 결정문에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쟁점이 됐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집행정지 여부지만 어제 이제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이 어디까지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충분히 할 수 있느냐, 법에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정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집행정지와 다르게 아주 상세하게 왜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좀 더 상세하게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면서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 검사의 수사 및 공소 제기 권한은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법무부 장관을 보장하고 있다. 이 판례를 일단 인용했습니다, 어제 결정문에서. 그러면서 물론 행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지만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그치 필요가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직무 정지를 한 거를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정문에 쓴 논리를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한 게 검사들이 우리 어떤 기득권 이런 게 아니라 검사들이 지금 항의하는 대목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사건 수사라든가 이런 거 공소 제기 권한과 관련해서 어떤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개입이나 지나친 통제가 있는 것은 문제다. 특히 필요 최소한에 그치지 않은 통제나 개입은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결정문에서는 판사는 지금 검찰 쪽에 손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조미연 판사죠, 조미연 판사. 그리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특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를 맹종할 경우, 무조건 따라갈 경우에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심대하게 침해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었죠. 그러면 임찬룡 기자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또 상당히 많아서 어제 감찰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정화 검사가 자신은 수사 의뢰,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 기록이 삭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삭제됐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됐다는 뜻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삭제를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삭제 지시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정화 검사 주장인데요. 이정화 검사 주장은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자기가 쓴 보고서에는 이거는 직권, 그러니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작성 지시 의혹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내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그런데 이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사건을 만들 때도 이제 사건 기록 같은 징계 기록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생산한 보고서는 일종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 징계 기록에 편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자. 이 보고서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를 하자. 왜냐하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법무부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감찰 담당관실 검사가 쓴 보고서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화 검사 주장은 그래서 그 대목을 삭제를 한 상태로 기록에 편처를 하라고 해서 그 지시를 받고 내가 삭제를 했다라는 게 이정화 검사의 주장이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지금까지 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것까지는 취재가 안 됐는데 그전에는 어쨌든 최종적인 형태의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감찰 기록에 편처를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사람이 감찰위에 직접 출석해서 각자의 입장도 감찰위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 측의 입장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찰위원회라든가 이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한 건 그것도 아니고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형법상의 구성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어쨌든 어제 감찰위에서의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취지는 장관이 이야기를 해서 장관에게 직보를 했다, 유협 감찰관이 아니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있습니다. 이 감찰 규정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1조 1항 보면 법무부의 감찰 규정. 감찰 담당 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붉은색 글씨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조 1항. 비위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야 한다. 22조 3. 감찰 결과의 언론 공표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감찰 규정 위반 의혹이다라고 저희가 제목을 다뤘는데 말이죠. 붉은색 글씨 보시죠. 뉴욕 감찰관에게는 보고가 안 됐다. 조금 전에 임찬종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고 이정화 검사의 이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의견이 삭제가 됐다는 것이고 유혁 감찰관은 이런 언론 발표 상황을 발표 4시간 전에 인지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건 공무원이건 그 절차가 어떤 의견 전달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규정상 감찰관이 유혁 감찰관인데 유혁 감찰관을 빼버리고 직접 추미애 장관이 감찰 담당관이 박은정 검사를 불러서 했다고 하면 그와 같은 내용 자체가 사실은 직권남용의 어떤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게 지금 비판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규정대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또 보완,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박은정 담당관은 보완 사항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말은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유혁 감찰관을 불심인해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향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감찰 규정을 위반해서 지시를 했다는 것 그리고 또 박은정 감찰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해서 반드시 감찰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국 단순한 어떤 규정 위반을 넘어서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예측하기도 어려운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임찬종 기자에게 추 장관이 명시적으로 그런 지시를 한 겁니까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어쨌든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그랬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관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궁금한 게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총장에서 총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추미애 장관의 의사는 분명하게 국민에게 전달이 됐어요. 다만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추미애 장관의 의사는 분명히 해임시킨다. 뭐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그거는? 추미애 장관은 일단 중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서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징계라는 건 면직, 해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임 의사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오늘 기사를 보면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검 감찰부를 조사해라라고 인권정책담당관실인가요? 여기다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검사들이 일하는 곳이고 감찰부도 검사들이 일하는 곳이고 또 대검 감찰부는 얼마 전에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 수사정보조정관실인가요? 거기를 또 압수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자, 검사와 검사가, 검찰과 검찰이 서로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상황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최근 1, 2년 사이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셔서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일단 어떤 건지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생산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간 좀 미리 설명을 드리면 대검 감찰부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감찰과 다르게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임의조사 권함뿐만 아니라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마치 일반인들이 진정하듯이 대검에 진정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을 넣으니 당시는 이제 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 총장 직무대행이 진정 들어왔으니까 인권정책관실에서 이 진정 사건을 조사해라. 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처리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인권정책관실은 그러면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 대검 감찰부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었는지 진정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부지검에 추미애 장관 고발건이 또 서부지검에 배당돼서 서부지검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사 착수 기사는 사실 이제 기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라고 보는데 기자들이 보통 배당하면 수사 착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건은 너무 법정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다 배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등으로 고발을 해서 서울 서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많은 분들이 놀랍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이 상황이 뭐 1, 2년 전부터 계속되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검찰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른바 검란, 사실 법이란 것은 법적 안정성, 가장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평온한 조직이어야 하는 것이 검찰이고 법원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와 같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어떤 업무 정지 지시, 수사 지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치 이제 검찰이 두 쪽으로 나뉘듯 이렇게 시켜냈는데 사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윤 총장이 이른바 팔다리가 잘렸네, 그림자 총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립무원인 상황이 되었었습니다만 어제 있는 그 법원의 판결과 이른바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이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 쪽이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이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뭉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판결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어떤 소란이 있지만 조만간 이와 같은 소란은 금방 잦아들 것이고 그 부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나 조사를 하면 된다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어떤 시끄럽지만 그것은 길게 봤을 때는 그 또한 조만간 다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말이죠. 징계위원이 누군지 어제 윤석열 총장 측이 연기 요청을 하면서 징계위원이 누군지 법무부가 안 알려준다. 우리가 그래서 준비를 못하고 있다. 원래 안 알려주는 겁니까? 네, 원래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윤석열 총장 측은 주장을 하는 게 징계위원 중에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도 기피 사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정성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 예로 놓은 겁니까? 어제도 제가 8시 뉴스 출연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재철 검찰국장이 그 위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심재철 검찰국장은 동시에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냐면 지금 가장 핵심한 징계 사유로 거론되는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한 사람으로 지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만약에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원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자기가 제보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게 당연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사실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거부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모레 징계위원에 가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는 멤버들을, 위원들이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2명이라고요? 그건 결국 이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그 자체가 의결을 해서 정하겠죠, 현장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는데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해임 결정이 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또 총장직에서 물러날지는 모르는데 이 짧은 기간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에 윤석열 총장이 뭘 할까요? 통상적인 업무만 할까요? 아니면 이른바 월성원전 폐쇄와 관련한 대전지검의 수사, 영장 청구했는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그 이후에 직무가 배제돼서 아무런 지시를 못 내렸다. 이 상황인데 혹시 영장에 서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런 일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것도 사실 통상적인 업무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전혀 그런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영장 청구 결제가 올라온 적이 없다가 갑자기 복귀하니까 이 짧은 타이밍에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돼서 심지어 자기가 이런 점을 보완해서 다시 올려라까지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영장 청구 관련된 결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거나 또 총장으로서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를 승인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연 어떤 일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긍정과 희망의 노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태권 가수 유명한 나태주 씨도 힘내라 대한민국 이런 노래를 발표를 했네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자 대한민국아 다시 한번 웃고 이어서 보자.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그 어느 해 수험생들보다 힘겨운 한 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학원도 제대로 가지 못한 날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도 힘내서 지난 1년 또 혹은 2년, 3년 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일 수능 시험장에서 잘 풀어보기를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 힘내십시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 딛고 우뚝 서보자 예정은 내가 이별이라도 손을 내라 힘을 내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 딛고 우뚝 서라 힘을 내라 힘을 내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 내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